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점차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 회의가 끝나기 직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갑자기 기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. 대북 송금은 큰 범죄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걸 알면서도 북한의 돈을 내댈라 했겠냐며 강한 수위로 검찰을 겨냥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판단력을 잃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. 이 내용은 강영호 기자입니다. 오전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가 발언에 나섭니다.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.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의 중대 범죄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그런 사람입니까?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언론을 향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.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는 진술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당 차원의 대응을 이어갔습니다. 앞서 대북 송금 의혹을 부인하며 언론을 향해 검찰의 왕견이라고 한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친명계 엄호도 이어졌습니다. 하지만 여당에선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정상적 공당이라 부를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감정이 격해지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듯 합니다.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애완견 은은한은 비뚤어진 언론과는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며 민주당 비판에 동참했습니다.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. 6GB 6GB 한글자막 by 한효정